약간 부담이. 아, 그렇군요. 이쪽은 완전히 벙커 너머 벙커네요. 시야적으로 벙커가 다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샷을 할 때 좀 불안하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세컨 샷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자신 있게 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저는 훌륭한 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선이고만 구질이. 스트레이트야. 너무, 너무 본데로 왔다. 구질이 스트레이트야. 감사합니다. 아니, 신경 쓰지 마 형. 핀 오른쪽으로 편하게 자신 있게. 안재모 선수가 자신 있게 세게 쳐라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거의 쉽지 않아요. 세컨 샷. 포대에다가 정국까지 올려야 하니까. 이게 포털 정신 차리고 한다, 이제. 자, 2번 선수의 세컨 샷. 그렇지. 오, 깔끔하네요. 이번에는 괜찮게 많았는데요. 네? 자, 거리가 확보가 되느냐. 아! 아우! 짧았지? 응, 어쩔. 어? 그래도 어프로치. 어프로치 안 갖고 왔는데. 안 갖고 왔죠? 무조건 온 그린이라고. 안 갖고 왔는데. 주문을 이렇게 걸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다음 올에 팝파이고. 티샷을 뭘로 할지 지금. 엄청 고민되네. 자, 벌써 다음 올을 데뷔하고 있네요. 자, 안재모 선수. 왜 그가 연예계 골퍼의 강자인가를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쳐요. 자, 여기서 붙이면 또 이제 승부를 모르는 거죠? 네네. 자, 돌아온 원정대 팀의 서드샷. 깔끔한데요? 자, 여기서 이제 런이 어떻게 되느냐. 우와! 우와! 역시 안재모. 우와! 우와! 제가 말씀드렸죠. 잘 친다고요. 야, 이렇게 붙이면 이제 부담이 되죠, 상대 팀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먼 거리 펫이 더 부담이 되죠. 그냥 붙인다, 그냥. 자, 이러면 압박을 받는 건 오키토키 팀이거든요. 이게 짧거나 길게 되면 정말 그 다음 샷이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도 아침에 좀 이슬이 좀 머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퍼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키토키 팀의 버디펍. 과감하게 잘했고요. 너무 과감했죠. 이렇죠, 이렇죠. 이렇습니다. 이제 얼마나 부담됩니까. 우와! 상황이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어우, 미치겠네 나오죠. 아... 왼쪽이, 왼쪽이 있었어, 왼쪽. 여기 또 있구나. 이게 사실 어프로치로 가깝게 붙여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수들이 보면 쓰려온 원펫 하시는 분들이 스코어가 잘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해서 돌아온 원정대 팀이 원업으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